. 어떻게 살았었대. 응. 엄마 좀 많이 힘든데. 그죠? 아이고. 한숨만 푹푹 나와. 죽을 만큼 힘들어 죽겠어. 죽고 싶어 어쩔 때는. 금전이고 모든 게 그냥 썩쓰리 했네. 근데. 뭐로 이렇게 누가 산을 건들었어? 현소. 현소 이장한 거 없어요? 산을 누가 건드는 거 같은데. 저희 친정 집. 그죠? 언제 건들었어? 한 이십 년쯤? 엄마 내는 조상 바람이 좀 불었어. 그건 알고 있네. 네. 오 알고 있네 알고 온 거야? 아니요 예전부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들었어? 네. 엄마는 조상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조상에 이렇게 환란이 많아. 엄마가 엎어졌다 뒤빠졌다 막 이게 좀 있어. 그래서 금전 같은 것도 모여지지 않고 막 싹쓸이하고 막 그런 이유가 이래서인 거야 조상. 왜 왜 근데 조상 가리를 왜 안 했어? 그런 것까진 잘 몰랐어요. 몰랐어? 네. 이게 좀 봐봐. 엄마는 조상 가리를 하면 이렇게 재수가 있는데 왜 안 했어? 응? 근데 엄마는 너무 고지식해. 엄마는 진짜 고지식해. 콩 난데 콩 나고 판난데 판나고. 아이고 답답해 왜 이렇게 고지식하게 살았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살면 그냥 좋은 날이 있겠지 그러고 살았지? 그런 것도 있고. 뭔가에 어긋나서 행동하는 게 좀 겁도 났고. 응. 엄마네는 한 씨 집안 박 씨가 중에는. 이 조상 바람이 불어서 힘든 거야 살기가 너무 버거워. 엄마가 죽으라고. 해도 그 항상 그 자리야. 네네네. 그지 그 자리야 그 왜 그러냐. 조상 바람 신바람. 결국 산바람이 불어서 내려치는 거야 지금. 엄마 그 산소 건드려놓고 누가 죽었을 텐데 돌아가셨을 텐데. 친정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응. 성천에 죽은 사람이 누구야? 응. 큰 집. 큰 오파. 네. 그 산소 건드려놓고 돌아가셨죠?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젊은 나이에 돌아갔어. 네. 결혼하시기 전에. 돌아가셨다. 엄마 안 보여? 꿈에 안 보여? 그냥 아빠랑 오빠 정도? 보이죠? 네. 주성이 꿈에 나타나죠? 네. 근데 왜 그렇게 하고 있어? 그 오빠가 오빠랑 꿈에 아버지랑 나타나서 웃달라는 소리 안 해? 밥달라는 소리 안 해? 가끔가다 아빠가 한 번씩 꿈에 나타나신 건 아니고 소리로.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하셨어요. 근데 왜 안 해줘? 저는 그때가 기일이라서 그래서 밥 달라고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날짜 보니까 그날이 기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해줬어? 아니요. 그때는 오빠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오빠한테 전화해서 아빠 기일 다가온 것 같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회사 올리고 그랬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댁에도 제사가 많다 보니까 제가 친정까지 신경을 못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 몇 번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됐어요? 음.. 그런 게 한 10년? 10년? 네. 10년 전부터 엄마나가 바람이 불기 시작했거든요.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이제 아버지가 오빠랑 박살 난 이유가 있어. 네. 조상이 조상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미리 암시를 해준 거거든. 그런 건데 언니가 그거를 캐치를 못하고 기이가 돌아오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저걸 하신 거.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돌아가신 거 같아요. 네. 근데 조상 가리를 해주고 조상 천도를 해주고 해줘야 되거든. 근데 그걸 해달라는 건데 그냥 길 때만 그냥 재산만 지내주신 거 같아. 네. 그렇죠? 근데 점점 점점 가면서 힘들어진 거지. 음.. 점점 점점 가면서. 네. 근데 그것도 조상도 가리를 해줘야 되고. 근데 왜 이동수가 있지? 이동수가 보이지? 엄마가 뭐 이동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뭐 직장도 지금 현재 이동하고 싶고. 이사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동수가 있다고. 그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니야? 반반이요. 제가 직장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요번에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건지. 올해는 엄마가 무지기 힘들 거예요. 몸도 안 따라줄 거예요. 엄마가 지금 몸도 마음도 지금 무지기 힘들어. 전신적으로도 힘들고. 네. 그랬을 때는 조금 쉬셔야 돼. 네. 쉬셨다가. 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사는 어차피 하셔야 되고. 엄마가 올해는 모든 게 지금 지쳐. 맞아요. 지치고 모든 게 하기 싫어. 네. 사실은. 네 맞아요. 그렇죠? 근데다가 이 아빠는 삼재야. 삼재기 때문에 자꾸 부딪쳐. 아 그렇구나. 응. 살기 싫어. 맞아요. 살기 싫어 톡 까리겠어. 자꾸 부딪쳐서 싸우고 살기 싫어. 네 잘 내네 네 잘 내네. 개새끼가 지금까지 하고 하면서 나 몇 가지 나와 지금.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 같아 지금. 철호가잉. 네. 그래서 이 박씨 가지고는 어떤 부리냐 그래 이 박씨 가지고도 굉장히 고지식하고 굉장히 부리가 센 분이야. 네네. 더구나 칠월. 칠월 생일이야 대주가. 네. 우리 같은. 끼가 있어. 우리 같은 끼가 있고 엄마도 끼가 없지는 않아 있어. 니가 자꾸 부딪치는 거야. 엄마도 꿈으로 다 받아 꿈으로 다 받고 어쨌든 직감이 있단 말이야. 엄마 유사시킨 애기가 있네. 네. 있죠? 이렇게 둘이 딱 있어. 그 애기가 할머니가 엄마네 애기 한 시 집안이야. 네. 한 시 집안에서 할머니가 빌던 할머니가 엄마 애기를 딱 둘을 딛고 댕겨. 맞아요. 응. 둘 딛고 댕겨.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엄마도 보통은 없는다 이거야 지금이. 그래서. 이런 분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누르고 사니 환란을 걷고 모든 게 힘든 거야 지금. 그랬을 때는. 그러면. 답은 하나입니다. 엄마 이사를 하고 좀 쉬세요. 엄마도 좀 쉬시고. 엄마도 좀 쉬시고. 엄마는 조상 전도를 좀 하셔야 돼. 응의를 하셔야지만 엄마가 편하고 이 아빠하고 자꾸 부딪치지가 않아. 자꾸 안 살고 싶어. 너 씨 팔 안 살아. 너 씨 팔 날 어쩌저쩌쩌 막 이래. 욕 퍼부대고 지금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엄마가 그러고 있어. 근데. 그러지 마시고. 조상인이고 합의를 시키고. 금본은 착해 사실은. 이 아빠가. 사실은 금본은 착해. 네. 금본은 착한데. 어떻게 부딪치다 보니. 뭐 부딪치다 보니 싸우게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삼재를 좀 풀어주시고. 조상 바람을 재워주셔. 그러고선 좀 엄마는 좀 쉬시고. 좀 쉬어도 돼 엄마. 여태까지 힘들게 일해왔어. 그렇죠 엄마가 반은 벌은 반은 벌었어 똑같은 얘기해서 이 아빠보다 더 적한 거 같아 지는 할지라 다 하면서도 나는 암만 보고 벌었어 씨 팔 어쨌든 그래 너 씨 팔 놈아 너 너 저기 내 재산 내가 갖고 나갈게 이래서 싸워서 지금 싸워 지금. 맞아요. 그제 근데. 근데. 이거를 지금 옥신각신 싸우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거는 이제 조상회에선 자꾸 자꾸 이렇게. 싸움 붙이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금본을 해결을 하셔야 돼. 이 사람도 본 마음으로도 못하고 엄마도 본 마음으로도 못하고 자꾸 조상회에서 엎어져다 뒤집어 딱 싸우니. 네네네 합의시키시고 조상 바람을 재우세요 그러면 엄마가 그게 답일 거예요 조상 바람을 재워야. 해야 될 거 같아 응 아니면 엄마가 힘들어져 더 힘들어져 더 몸을 지금 몸으로 계속 쳐 엄마. 팔 다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머리 어쨌든 머리까지 아파. 엄마 이러나 눈에 있으면 아무것도 손아 까딱도 하기 싫어. 지금 눈에 있으면 손아 까딱도 하기 싫고 짜증만 나. 맞아요. 씨바 밥도 네가 해 먹어. 예 지금. 그래서 손아 까딱도 하고 씨바 나 귀찮아. 네가 해 먹어. 씨바 나만 뭐 여자 아니야. 너도 해 먹어. 이리 이리 시기야 지금 그치 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네 엄마 내가 몸을 가볍게 해드릴 테니까 조상 일을 딱 하세요. 하시면 엄마 몸 나라처럼 가벼운 것이고. 일이 일이 풀릴 거예요. 그리고 엄마도 한 집에 딱 이렇게. 의탁을 해서 이렇게 비우고 살아야 돼. 그래야지만 엄마 일이 잘 풀리고 이 아저씨가 또 말을 잘 들어. 엄마 말 죽어딱게라도 안 들어. 내가 이거 해 그럼. 나 저거 할 거 거야. 이런 식이야. 맞아요. 청개구리에요. 청개구리란 말. 청개구리 새끼야. 쉽게 얘기하면. 어우 씨팔놈 넌 청개구리 새끼야 이래. 어쩔 때는 엄마가 말로. 맞아요. 욕밖에 안 나와. 어휴 씨팔놈 새끼야. 저가라니까 엉뚱한 짓 다 보면. 막 이렇게 밖에 안 나와. 그다치고 그치. 그러니까 엄마 말 잘 들어. 이것도 이 아저씨도. 없는데 나라님도 욕한다 그랬어. 사실은 그치. 욕도 하니까. 엄마 내가 일부러 욕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엄마 그 하는 걸 승내를 내리냐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근본은 차라리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신바람이 자꾸 부딪히고 엄마랑 부딪히고 싸우다 보니 서로가 극과 극이 되는 거야. 그러니 그거를. 죽을 때 돈 싸들고 가지는 않아 사실은. 그리고 내 자식도 있잖아요. 내 자식도 잘 풀려야 되고 엄마도 몸이 안 아파야 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네. 무슨 일을 좀 천도할 건 철구 풀 건 푸셔. 네. 그렇게 하고 살아. 네. 그래야지만 엄마가 몸이 괜찮아. 답은 그거예요. 엄마가 죽을 만큼 힘들고 이게 상문이 끼고 상문을 건들었기 때문에 이게 거기서 조상이 뒤집어질 거예요. 뒤집어지고 엎어졌다 됐다. 친정했기 때문에. 벌전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 그거는 풀고 사셔. 풀고 사셔서 좀 이렇게 일을 하셔. 그래야지만 엄마가. 살아. 일하면 이대로 계속 이러면 엄마 조상에서 계속 몸을 쳐서. 이제 이것도 까딱도 못해. 힘들어 누워서 까딱도 아파 여기 아파 여기 아파 내 몸에 칼을 대고 이제 조상에서 계속 치잖아 내 몸에 칼을 대고 간도 나빠 심장도 나빠 이렇게 돼. 머리도 아파 병원 가면 변명도 안 나와 이렇게 돼.